구랑스 왔어요. 엄마 왔어? 아직도 펜션에서 일하니? 옛날에 우리 집 거실에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랬는데 겨우 지금은 펜션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. 우와, 이 알라드롱 도브지 이해를 못 하겠다. 내 자막이 없어서. 안녕. 몇 시간 정도 남아? 나 아직 안 남아있어. 그래도 그 사람 돈 내는 손님이야. 내 사랑을 사랑해요. 내 사랑을 사랑해요. 그리고 그 사람 돈 내는 손님이야.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? 나 속초할까? 너한테 보여줄게요? 우리 속초. 우리 아버지, 프랑스? 우리 자매권이. 아빠가 엄마 많이 좋아했겠다. 그럼! 프랑스아가서 찾을 생각은 왜 안 했대? 프랑스인 때문이지. 저녁의 어젯도 다시 돌아와. 이 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돌아와서 어제. 그 다음에 제가 다른 항상 하고요. 멈춰서 걱정하니까. 너 안 바래요? 어떻게 만나요? 몇 년? 나의 놀라운 일을 잃어버린다.